오빠 약간 입어 약간 살짝 각설이 같은 느낌 살짝 나 각설이 나 입어 나 입어 그냥 입어 가 그려 이 옷이 1m 185 정도 사람이 입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무릎까지 와서 지금 진짜 편한 옷인데 제가 입으면 담요 이불 됐어 이불 근데 끌려야지 바지다 야 내가 이렇게 어 이러면서 내가 할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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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제 스포츠 안돼 옛날에 오빠 느낌 이 느낌이다 이 느낌 좋다 어 옛날 느낌 완전 나 어떡해 미치겠다 제대로 돼야 이거 아 아 아